인천글로벌캠퍼스가 5월 10일 수요일 도서관 미술작품 전시 제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 본행사는 도서관 1층 열람식에서 진행되었으며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대표이사와 사무총장, 본부장, 담당자 등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현주 재단이사와 박민협 연수구의원, 최유주 갤러리율 대표와 김민숙 작가가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김민숙 작가의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제막하며 IGC 도서관 내에 해당 미술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김민숙 작가에 의하면 해당 작품은 목적을 열정적으로 쫓으며 최선을 다하는 임무를 다루고자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다양성을 조명하고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은 본행사를 통해 IGC 내의 도서관 시설에 대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으며 더 좋은 시설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BS 이승재입니다.